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35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35항의 주제가 여기에 있듯이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이 있으시면 590페이지로 가서 저와 함께 본문을 읽고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90페이지로 왔습니다. 590페이지고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성례를 정하시고 재정하셔서 이미 중생시키고 자신의 가족, 즉 자신의 교회에 입적한 자들을 육성하고 부양한다는 것이다. 이제 중생된 자는 이중의 삶을 살면서 이중의 삶을 산다. 하나는 첫 번째 출생은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모든 자에게 일반적이다.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출생으로 영적이고 하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 가운데 보금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고 이 삶은 일반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특이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적이고 지상적 삶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삶에 도움이 되는 지상적이고 일반적인 빵을 주셨다. 이 빵은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다. 하지만 신자들이 갖는 영적이고 하늘의 삶을 부양하기 위해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분은 신자들이 그분을 먹을 때, 즉 영으로 믿음에 의해 그분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먹는다. 그분을 적용하고 수용할 때 그들의 영적 삶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이고 하늘의 빵을 묘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의 승례로서 지상적이고 가시적인 빵과 자신의 피의 승례로서 잔을 제정하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손으로 우리가 이 승례를 받아 취하여 입으로 똑같이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양육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 삶을 부양하기 위해 우리의 영에 유일한 구세주 예수의 참된 몸과 피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앞서도 믿음에 의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이제 확실하고 분명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승례를 헛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이 감춰져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고 인컴프레헨서블 즉 불가해적인 것처럼 우리의 오성이 넘어있고 우리에게 불가해적이지만 그분은 이 거룩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유하고 자연적 몸이며 고유한 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동일한 것에 참여하는 태도는 입이 아니라 영에 의해 지금 세 번째는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있지만 그분은 이제 네 번째 나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을 절대 쉬지 않는다. 이 축제는 영적 식탁으로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혜택을 전달하고 자신과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를 즐기게 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를 먹게 함으로 우리의 비천하고 스스로한 영도를 양육하고 강화하고 위로하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소생시키고 새롭게 한다. 더욱이 성례가 표징된 것 아주 중요하죠. 표징된 것과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는 빵과 잔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자가 승례를 받게 되면 증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승례의 질질을 받지도 못한다. 유다와 마술사 시몬이 승례를 받지만 그것으로 표징된 것 표징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아니다. 신자들만 승리의 참여자가 돼야 한다.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이 거룩하고 승례를 겸손과 경애하는 심정으로 받고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죽으심을 감사하는 심정으로 거룩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고백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자신이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참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미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지 않은 채로 이 식탁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열렬하게 사랑하기 위해 이 성찬을 사용함으로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성례들에 섞여 덧붙인 모든 혼합물과 저주스러운 모든 고합물을 신성모덕한 것이기에 거장한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규례로 만족해야 하고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은 태도로 그것들에 대해 말해야 함이 분명하다.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갈빈 선생도 기독교 강요에서 17장 그러니까 4권 17장에서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길게 설명을 하죠. 그것처럼 멸지카에서도 가장 길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읽을 수는 없겠죠. 매해마다 지금 아마 7차례, 8차례, 9차례, 10차례 정도 아마 우리가 가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으면서 또 중간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는 자체가 한 4페이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교회와 목회의 동으로 자라게 하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양족하는 모친과 같다. 교회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외적 수단 그렇다면은 내적 수단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적 수단은 기독교 강요의 3권의 내용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외적 수단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내적 수단을 3권에서 교회에 관해서는 4권에서 하죠. 그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곳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사용합니다. 외적 수단은 세 가지를 이렇게 성례, 기도, 말씀을 어디서 사용하나요? 누가 사용하나요? 예, 바로 교회가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한 이렇게 칼빈 선생이 14장에서 19장까지 사권 내용을 전개해갑니다. 교회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언급할 때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이것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법권, 출교를 말하죠. 그 다음에는 입법권, 이것은 믿음의 항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문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 권한의 가운데서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주로 교육과 관련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 2, 3, 3번째가 시민정부와 그리고 시민정부와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의하게 보이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읽을 때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중 삶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입적한 자다 우리 본문의 내용인데요. 보시면 과로 2에 가면 또 있죠. 이중적 삶을 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시민정부에서 이중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단은 각각 10개명 그 다음 세례승찬 조기동문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하이드베르그 교리문답서만 아니라 대교리문답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제35항은 외적 수단 중 성찬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도 근 9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폈는데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의 성격 성찬의 목적 순전한 집행 성찬론 참여자 갈민스생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7권에서 50개 항목으로 구성할 정도이다. 10개명을 다룬 2권 8장은 59항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다루는 것이 52항이에요. 상당히 많죠. 이렇게 세번째로 많은 항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성찬과 관련된 미사 거짓 성례까지 합치면 훨씬 많죠. 성찬에 관한 고백이 10, 107개나 된다. 근 2배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가 52항인데 2배 넘죠. 그 다음에 앞서 10개명이 59개라 그랬죠. 10개명이요. 그럼 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성찬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표징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내용들이죠. 표징 즉, 영어로 말하면 sign 이거는 signified 우리 포도잔과 빵이 부서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표징된 것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신 대신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루가 흘리신 보유를 떠올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는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받은 혜택 약속을 떠올리는 것이다. 네, 약속을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들베르그 75문의 2, 3입니다. 예, 하이들베르그 604페이지인데요. 예, 바로 이 책입니다. 60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단번에 드린 시생제물과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한 자라는 데서 당신은 주님의 성취한 단번에 드린 시생제물과 당신은 주님의 성취한에서 무슨 훈계와 확신을 얻나. 2, 3번이니까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부서진 주님의 빵과 나에게 전달된 잔을 내 눈으로 보른 것처럼 나를 위해 그분의 몸이 십자가상에 들여 부서지고 나를 위해 그분의 피가 흘린 것이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몸과 피의 확실한 표징으로 내가 주님의 빵과 잔을 사역자의 손에서 확실하게 받고 내 입으로 확실하게 맛을 보는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못박힌 자신의 몸과 흘린 피를 내 영이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먹이고 양육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리베르그에서 보았다시피 하나 그리고 약속에 관한 이야기는 죄들의 용서, 칭이겠죠. 그러면 육체죡이기, 그런 견인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룹함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화 영의 부활과 그리스도와의 교제 너무 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금의 약속 인 죄들의 용서와 회개이다. 보금을 요약을 하면 죄들의 용서와 회개이다. 보통 우리가 칭의와 성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보금의 요약이거든요. 이 약속 없이 어떤 외적 상징으로 연약한 믿음을 도왔다. 보호하더라도 성례는 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33항에서 일반 성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33항에서 여러분 말하는 일반 성례 이 개념을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정리가 되어질 때에 그 다음 세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찬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 성례 일반 성례에서나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sign과 signified 이 두 가지 개념이죠. 바로 표징과 표징된 것 이 두 가지거든요. 자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성례로 지정한 목적에 관해서 지금 괄호 1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을 성례로 지정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중생된 자를 위한 것 세례가 중생된 것에 관한 표징과 오증인 것과 같은 겁니다. 성례는 중생된 자 중 선택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세례받은 자 또는 덧붙인다면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 그룹하다 여김을 받은 자 이들은 참된 신자로서 참된 교회에 가입하고 분리하지 않는다. 분리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된 교회 참된 신자 참된 교회 분리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친인 교회를 통해 양육받는다. 믿음에 따른 모든 혜택과 영적 자연군을 받으며 성장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이 어비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담거나 온유와 겸손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들을 보고 외부인 비그리스도인 불신자 심지어 로마 제국시민들은 식인종이라고 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베들렘에서 태어난 그것을 보고 아기를 잡아먹는 악소문이죠. 투무니없는 소문이지만 그렇게 여겨서 기독교인들을 불레태워주기는 그런 잔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글이가 됐죠. 하지만 성찬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다. 이것을 표징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표징된 것이라고 말한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징과 표징된 것에는 소교리 문다 대교리 문다 177문 꼭 참고하시고요. 중생된 자는 성찬의 두 요소인 로마 카토릭에서는 이것을 성체라 그러죠. 포도장과 빵을 통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되심을 기억해 낸다. 동시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 바로 믿음의 삶을 말한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견인이면서 겸손을 위한 것이고 성화된 자이기에 성화된 자 좀 말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룹함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죠. 믿음의 삶이라는 게 믿음에 따른 삶을 말하는데 하지만 중생되지 않은 자 유기된 자는 표징적 두 가지 요소를 받더라도 표징된 것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 누구라도 이 말은 신앙의 혜택이라던가 신앙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유기된 자라면 누구라도 부당하게 성찬을 먹고 마시면 저주를 받는다. 입적된 자는 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죠. 참된 교회에 세례를 받은 자를 지정하고 접붙인 이것은 외적인 요소고요. 이것은 내적 요소를 말하죠. 다른 말로는 어렵다 얘기해진 자. 모추린 교회는 이들을 양육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임무를 맞추다. 교회는 중생의 경험을 통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각성시키고 이 세상에서 진실한 자로 어렵게 살게끔 믿음의 삶을 말하는데 훈련시켜야 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597페이지로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